이 황량한 땅은 어디옵하시오? 산산이 조각난 이 세계는 아웃랜드라고 합니다, 왕자님. 오크무드의 옛 고향인 드레노어의 자네라고 할까요? 놀랍고, 오래전 카드가와 얼라이언스가 이 세계로 원정대를 보낸 때가 기억나오. 그때 카드가가 오크를 더위 말살했었소. 멜줄은 탈출하려고 거대한 차원관문을 열었 열었지만, 그 결과 행성을 조각내고 말았지.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배어가 된 이 세계에서 우리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일리더니, 여기? 어째서 이 황무지에 머물고 있는 거야? 그건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동의하오. 나도 그를 다시 만나고 싶소. 우리 동족의 마법에 대한 갈증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오. 정말 황폐한 곳이군. 사흘 동안 행군했지만, 생명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으니. 그래도 이곳에 우리 말고 다른 존재가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소. 맞습니다. 저도 방금 바람에 실려온 냄새를 맡았습니다. 나이트 엘프라니, 여긴 왜 온 걸까요? 감시관 마이예브가 일리단을 체포하겠다고 했었지. 전사들을 이끌고 그를 추적하려는 것 같소. 저기! 일리단이 철창에 갇혀있소. 나이트 엘프가 요새로 끌고 가려는 모양이야. 놈들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일리단님을 구출해야 합니다. 훌륭하군. 뭘 마실 텐가? 기꺼이 해주마. 아주 좋아. 기꺼이 해주마. 기꺼이 해주마. 기꺼이 해주마. 1, 2단이 의식을 잃었다. 게다가 이 마법 자물쇠를 여기서 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어. 무슨 문제 있나? 이루어지리라. 아주 좋아. 이루어지리라. 훌륭하군. 기꺼이 해주마. 안녕하셔. 뭘 도와드릴까? 천천히 둘러보라고. 안녕하셔. 훌륭하군. 목이 말라 보이는군. 이루어지리라. 천천히 둘러보라고. 무슨 문제 있나? 최선을 가하자. 최선을 가하자. 미니어 구절. 미니어 구절. 무니어 구절. 도움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주 좋아 최선을 다하겠다 아주 좋아 기꺼이 해주마 최선을 다하겠다 아주 좋아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 부분은 탈퇴근으로 이 장난은 지긋지긋하다 윌리다는 내 것이야 훌륭하다 아주 좋아 최선을 다하겠다 이루어지리라 최선을 다하겠다 여군주 바시 제트 나를 구해줬구나 마이예브의 감옥에서 만년을 더 보낸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주인님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저들 덕분입니다 저들은 누구냐 바시 저기 젊은 엘프는 나치이건데 스스로 블러드 엘프라 부르는 이들입니다 오래전 주인님을 섬겼던 명가의 마지막 후손이지요 여기 켈타스 왕자입니다 왕자와 그의 동족은 주인님의 지혜를 받들어 일리다님의 뜻을 따르기로 맹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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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